저는 지금 물주세계 산악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를 보고 있어요. 모두들 진지한 시청 모드. 산학연맹 회장님의 인사말과 사회자의 안내가 있네요. 술이 들어가면 천일야화가 시작됩니다. 아무리 우리는 수확행이라고 하자면 수술실에서 갖고 왔네. 마침을 합니다. 팔뚝에 힘 꽉 쳐봐요. 왜? 팔뚝에 멋있어 보이게. 팔뚝에 밥하는데 멋있어 보여요. 전완군이 딱 밥을 또 좋아 좋아. 오오오오. 핸집하라고. 이거 뜯는건데. 오오오오. 잠깐만요. 오오오. 회오리 회오리. 오늘은 간월제 헌무. 이제 심불제 공룡 능선의 시작입니다 아 진달래 이뻐 아 여기 와봤다 험노네 험논 흔들바위 흔들바위 오우 이뻐 흔들바위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 우회로가 있습니다 우회로 조심하세요 이제 떨어와요 왜 거기로 와 80도면 되겠다 여길 간다고? 이 가파른데를 미쳤어 이 좋은 길을 놔둬 아 여기서 놀라야 되는구나 놀으면 되지 오 그 자세 좋다 오케이 자 뭐 다시 저기 뭐 있는데 저기 저기 저기가 그거예요 침묵산 간월제 이건 간월임도 오 오메야 저 배가 붙이고 이것까지 간월산 뭐야 간월제 가려면 또 저 산 타야 되네 어 아 씨 짠 짠 어우 책임을 지지 않던데 책임을 2층 거리가 우후 2층까지 올라갔어 조심해요 다 왔어 다 왔어 TONK 아 놀아 우리 운렁구랑 아 아 아 다 왔습니다 오늘 산행 끝 드립커피 드립커피